아기 상어 꼴리 으악! 유령이다! 이게 무슨 일이야? 갑자기 불이 다 꺼졌어 난 어둡고 무서워 헤헤 뭐가 무섭냐? 지지 너는 안 무서워? 그럼 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일이지? 유령 소리 아니야? 얘들아 같이 가 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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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올리, 괜찮니? 어? 콕, 콕, 콕 사장 무슨 일이야? 왜 이렇게 몸을 떨고 있어? 유령이, 유령이 나타났어요 어? 유령? 네! 퀵 하고 갑자기 하얗게 튀어나왔어요 아이고, 너무 무서웠겠다 올리 이젠 걱정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버블 셀롱에 오세요 버블버블 노래하며 오늘의 기분을 들어 볼 시간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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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, 콕, 콕 사장님! 콕, 콕 사장님! 응? 으악! 으응? 휴, 됐다 어머나! 올리! 아이고! 많이 무서웠구나 콕 사장님! 응? 너무 무서웠어요 아휴, 괜찮아 나도 아까 불이 꺼져서 너무 무서웠어 네? 꽃게 사장님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? 물론이지 누구나 무서울 수 있어 그렇지만 용기가 있다면 무서움을 이길 수 있지 자 오늘은 불끈불끈 용기 샴푸를 꺼내볼까?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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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싹 오싹 이상한 소리 오싹 오싹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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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스스 이상한 소리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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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플너플 꿈틀꿈틀 유령이 나타났다 으아아악! 쿵쿵쾅쾅 심장이 뛰어 쿵쿵쾅쾅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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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 기분이 들 땐 용기네 외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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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울 땐 옆에 있을게 이제 무섭지 않아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하하하하 짜잔 무적의 용기망토 완성 용기망토요? 그래 무서운 기분이 들 땐 이 용기망토를 둘러봐 오 그리고 속으로 크게 외치는 거야 나는 바닷속 아기상어 용감한 올리 나는 바닷속 아기상어 용감한 올리 무섭지만 용기를 낼 거야 무섭지만 용기를 낼 거야 고맙습니다 꽃게 사장님 그래 올리 무서워도 용기 내는 거 잊지마 나는 바닷속 아기상어 용감한 올리 윌리엄 디디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? 올리 유령이 나타날까봐 못 가겠어 아니 윌리엄이 너무 무서워하더라고 얘들아 나도 유령은 무섭지만 우리 같이 용기를 내보자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그래 무섭긴 하지만 알았어 올리 우와 으응 으응 아까 그 유령 썼잖아 난 못 들었는데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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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여름 요려 유령이야 진짜 유령이 나타났어 무섭지만 용기를 내야 해 나는 바닷속 아기 상어 용감한 논리 나는 바닷속 아기 상어 용감한 논리 저리가 유령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도와줘 어?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나야 도와줘 누구야? 수건 좀 벗겨줘 드디어 벗었다 리리? 아까부터 내가 도와달라고 따라다녔는데 왜 도망갔어? 리리야구나 난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난 하나도 안 무서웠다구 그런데 얼리 아까 진짜 용감했어 용감한 얼리 무섭지만 용기를 낼 거야 그거 닭꼭기 사장님이 주신 용기망토 덕분이야 내 용기망토 어디갔지? 이거 아까부터 여기 떨어져 있던데 그럼 용기망토도 없었는데 우리를 지켜준 거야? 앞으로도 걱정마 유령이든 괴물이든 무서워도 용기를 낼 거니까 울려! 우와! 오늘 최고! 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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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엄! 디디! 리리! 뽀! 그리고 꽃게 사장님! 아기 상어 오늘 기분이 어때? 아기 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? 구독 버튼을 눌러줘! 구독해!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